여러분 안녕하세요 ㅠㅠ 과란 일요imy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참기름 바삭바삭 칼칼 우유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진짜 맛있네요 오징어 핫도그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써서 만들어있는.. 머리를 조금씩 먹으려고 하는데 새콤달콤한 엉덩이 새송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이콘 아삭아삭 랍랍랍 오돌뼈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초콜릿 지금 뭐하나..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엄청 잘생겼어요 맵다 아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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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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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킨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참기름 랍랍랍 참기름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계란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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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고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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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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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다 먹어요 마지막으로 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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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찹쌀떡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초콜릿 다진마늘 바삭바삭 붅 단지 저 첫 번째 날 내 싸움 그릇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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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삭아삭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참기름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오징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찹쌀떡 참기름 오돌뼈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오징어 굿굿굿굿 오징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먹어야지 맛있지 흰 생크림 보다는 맛 입 이건 진짜 은근 도전 소중한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새콤달콤 오징어 불닭소스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오징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